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식당, 패스트푸드,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중국어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핵심말을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다 같이 성적표시 한번 해볼까요? 징쩌비앤 쥬어바 징쩌비앤 쥬어바 자 먼저 이쪽으로라는 말 어떻게 만들었었죠? 생각해봤더니요 이쪽으로라는 말은 뭐뭐해주세요 이쪽이라는 말로 받아들여서 징쩌비앤 징쩌비앤 이렇게 만들었었죠? 이걸 응용해서 저쪽으로 하게 되면요 뭐뭐해주세요 저쪽이라는 말로 붙여서 징쩌비앤 징쩌비앤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요 뒤에 동사를 붙이게 되면 멋진 동작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응용 한번 해볼까요?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말은 징쩌비앤 라이 징쩌비앤 라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다시 이쪽으로 보세요라고 하게 되면 징쩌비앤 칸 징쩌비앤 칸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 앉으세요라는 말 즉 앉다라는 동사만 떠올리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앉다라는 동사 우리말의 한자인 앉을 좌자를 써서 쭈어 쭈어라는 동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쭈어라는 동사는요 앉다라는 뜻도 되지만 만약 쭈어라는 동사 뒤에 앉아서 편히 가는 교통수단이 오게 되면요 뭐뭇을 타다라는 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본다면 차를 타다라고 한다면 쭈어쳐 쭈어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비행기를 타다라고 말한다면 쭈어 페이지 쭈어 페이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배를 타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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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와 같이 중국어는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이거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문장 맨 끝에 바 바 바가 보이네요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국어에서요 뭐뭐해 주세요라는 말은 문장 앞에 칭 칭을 붙이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더 정중히 말하고자 한다면 문장 맨 끝에 바 바를 붙여서 칭 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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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칭 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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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러한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정중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장으로 돌아와서 딱딱 정리해 본다면 뭐뭐해 주세요 이쪽으로 앉다 그리고 하세요라는 단어까지 붙여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칭 쭈어 비엔 쭈어 바 칭 쭈어 비엔 쭈어 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성적 표시 한번 해볼까요 하이아오 비에떡마 하이아오 비에떡마 자 수를 봤더니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라는 문장이 보여요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면 필요합니까 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필요하다는 동사 뭐가 떠오르나요 그렇죠 야우 야우가 보일 겁니다 근데요 야우 앞에 하이 하이란 단어가 보이네요 이때 하이란 단어는요 네 가지 뜻으로 쓸 수 있는 유용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 또한 역시 두 번째 아직도 여전히 세 번째 그런 내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또 더 라는 뜻을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이아오라는 말은 또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걸 패턴으로 만들어 본다면 하이아오 슘머슘머마 하이아오 슘머슘머마라는 패턴을 만들면 또 더 뭐뭇이 필요합니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다른 것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다른 것을 어떻게 만들까 봤더니요 우리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그렇죠 비에 비에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중고는 한 글자가 여러 가지 뜻을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에란 단어는요 두 가지 뜻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 머마하지 마라라는 금지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마라 그러면요 비에 출 비에 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보지 마라 그런다면 비에 칸 비에 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지 마라 라고 말한다면 비에 코 비에 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비에라는 단어가 다른 이란 뜻으로 쓰여서요 뒤에 덜을 붙이게 되면 다른 것이라는 말도 되고요 비에 더 뒤에 명사가 오게 되면 다른 뭐 이렇게 운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본다면 다른 음식 그러면 비에 더 차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다른 색깔 한다면요 비에 더 얜 써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정리해 본다면 또 더 필요하다 다른 것과 이런 패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붙여 보겠습니다 하이아오 비에 더 마 하이아오 비에 더 마 이런 문장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계산은 카운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라는 문장이네요 같이 성적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수로를 봤더니요 뭐뭐 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이 보여요 뭐뭐 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은 쉽게 받아들인다면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괜찮다 라는 말 아닐까요? 어허 이런 말 어떤 게 떠오르나요? 그렇죠 동사 앞에 쓰이는 거이 거이라는 말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카운터에서 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카운터로 가셔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카운터로 가다라는 말은 어디어디로 가다라는 패턴 떠올려 볼까요? 자 먼저 어디어디로 가다라는 말은 따오셈머셈머취 따오셈머취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주인은 장꽂이 장꽤이란 말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때 꽤 자를 사용하고요 주인이 앉아서 계산하는 테이블 탁자라는 의미로 타이 타이 자를 붙여서 꽤 타이 를 만들게 되면 이것이 멋진 카운터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카운터로 가셔서 라는 말은 따오꽤이 타이 취 따오꽤이 타이 취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가서 뭘 할까요? 그렇죠 계산하다 우리가 앞에서 계산하다는 말은 두 가지로 배웠을 겁니다 첫 번째 지혜장 지혜장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지혜수환 지혜수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혜장도 계산하다고 지혜수환도 계산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 딱 갖다 붙여 본다면 손님은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 어디어디로 카운터로 가다 그리고 계산하다 이러한 패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만들어 볼까요? 닌크의 따오꽤이 타이 취 지혜수환 닌크의 따오꽤이 타이 취 지혜수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드시고 가실 건가요? 가지고 가실 건가요? 라는 문장이네요 같이 성지 표시 한번 해볼까요? 닌크의 따오꽤이 타이 취 선택 그문문 형태를 취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그문문 형태는요 시 A 하이시 B 물음표 시 A 하이시 B 물음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때 앞에 붙는 시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응용해 볼까요? 너가 갈래? 아니면 내가 갈까? 라는 문장은 닌취 하이시 워취 닌취 하이시 워취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것이 맛있나요? 아니면 저게 맛있나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시고 가다라는 말은 여기서 먹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서 자이 쩔리 치 자이 쩔리 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가지고 가다라는 말은 들고 가다 지니고 가다라 그래서 따이 쩔 따이 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겠는데요 동사 뒤에 따라 붙는 쩔 동사 뒤에 따라 붙는 쩔는 뭐뭐 하고 가다 뭐뭐 해서 가다라는 말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단어입니다 응용해 본다면요 손에 들고 가다라는 말은요 나 쩔 나 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운전해서 가다라는 말은요 카이 쩔 카이 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 본다면 당신은 손님은 뭐뭐이다 여기서 먹다 아니면 가지고 가다 지니고 가다 이런 문장 아닐까요? 그러면 딱딱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이네요 같이 성지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만드는 표현인데요 먼저 수로를 받더니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확인해 주세요 라는 말 아닐까요? 그래서 뭐뭐해 주세요 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문장면 앞에 뭘 던져라? 그렇죠 칭 칭 칭을 던지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요 확인하다라는 말은요 우리말의 한자어인 확인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써서 중국어로 읽어본다면 취른 취른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 뒤에 붙어서 좀 뭐뭐해 보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그렇죠 뭐가 있었나요? 다 같이 이씨 이씨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본다면 뭐뭐해 주세요 확인하다 좀 이런 문장을 만들라 그러면 칭 칭 칭 칭 칭 이렇게 던지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무엇을 봤더니요 손님이 주문하신 물건 이렇게 나왔어요 손님이라는 말 는 주문하는 단어 어떤 단어 떠오르나요? 디엔 디엔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동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뭐뭐하는 뭐뭐한 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라? 더 더 더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건이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동쪽과 서쪽을 의미하는 한자어 동서란 한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성조입니다 만약 성조를 그대로 지켜서 똥시 똥시라고 해서 일성과 일성으로 읽어버린다면 방향, 방위를 나타내는 동쪽, 서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성과 경성을 사용해서 똥시 똥시라고 한다면 바로 물건이란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물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조 어떻게 지켜라? 일성과 경성인 똥시 똥시 이렇게 끝을 잡아야겠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본다면 뭐뭐해 주세요 확인하다 좀 당신이 주문한 물건 이런 패턴 아닐까요? 자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거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식당, 커피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표현들 중 주요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먼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음식, 요리는 차이 차이 라고 하고요 주문하다 라는 동사는 디엔 디엔 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주문하다 라는 표현은 디엔 차이 디엔 차이 라고 하는데요 뭐뭐하려하다 라는 조동사 야 야 와 문장 끝에 의문을 나타내는 마 마 를 붙여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닌 요리는 닌 요리는 차이 차이 라고 했죠 어떤 무슨 이라는 단어 샤머 를 붙여 어떤 음식은 샤머 차이 샤머 차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다 라는 단어 치 를 넣어 어떤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쯔 샤머 차이 라고 할 수 있고요 뭐뭐 하고 싶다 라는 조동사 샤앙 샤앙을 넣어 어떤 음식을 원하세요? 라는 표현은 닌 샤머 차이 닌 샤머 차이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닌 샤머 차이 닌 샤머 차이 어떤 음료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무슨 이라는 단어 샤머 샤머 와 음료라는 단어 잇녀 잇녀 를 붙여 샤머 잇녀 샤머 잇녀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료를 마시다 할 때 마시다라는 동사는 헤 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뭐 하고 싶다 라는 조동사 샤앙 샤앙을 넣어 어떤 음료를 원하세요? 라는 표현은 닌 샤머 잇녀 닌 샤머 닌 샤머 잇녀 닌 샤머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리 음식은 다른 것 다른 이란 단어는 다른 음식이란 표현은 주문하다 라는 단어 다른 음식으로 주문하다 라는 표현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 을 붙여 다른 음식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까? 즉 메뉴를 바꿀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을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님들이 원하시는 것을 주라고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연습해 볼게요. 쌀밥이란 표현은 미판 이라고 하는데요. 그릇을 나타내는 양사 완 을 넣어 공기밥 한 그릇은 이 완 미판 이 완 미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다 라는 동사 게이 게이 나에게 주다 라는 표현은 게이 워 게이 워 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뭐 해 주세요 라는 단어 징 징을 앞에 붙여 공기밥 하나 더 주세요 라는 표현은 징 게이 워 이 완 미판 징 게이 워 이 완 미판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징 게이 워 이 완 미판 징 게이 워 이 완 미판 징 게이 워 우다 라는 동사 랄이 랄이는 어떤 동작을 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반찬이라는 단어 쇼오퉈이 쇼오퉈이 조금 약간을 나타내는 단어 띠어 띠어 를 사용해 반찬 좀 주세요 라고 표현할 때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다라는 동사 는 누구누구에게 라고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라고 표현할 때는 라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다른 단어 를 넣어 반찬 좀 더 주세요 라는 표현은 자이 게이 워 라이 디어 샤오 탈 자이 게이 워 라이 디어 샤오 탈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이 게이 워 라이 디어 샤오 탈 이번에는 커피숍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연습해 볼게요. 덥다 따뜻하다 라는 단어는 를 를 라고 하는데요. 따뜻한 것이라고 할 때는 를 덜 를 덜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음이라는 단어 삥 삥 차가운 것이라고 표현할 때는 삥 더 삥 더 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원하다 라는 단어 여 여 와 선택 의문문을 나타낼 때 아니면 이라는 단어 하이 슈 하이 슈 를 를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닌 녀 를 덜 하이 슈 빙 덜 닌 녀 를 덜 하이 슈 빙 덜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닌 녀 를 덜 하이 슈 빙 덜 닌 녀 를 덜 하이 슈 빙 덜 여기라는 단어는 쩔 리 쩔 리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라고 표현할 때는 예서라는 단어 쨈 쨈 를 넣어 쨈 쩔 리 쨈 쩔 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다 라는 단어 쯈 쯈 를 붙여 여기에서 먹다 라는 표현은 쨈 쩔 리 쯈 쨈 쩔 리 쯈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가지고 가다 즉 테이크아웃 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다이조 다이조 라고 합니다. 선택 음음으로 뭐뭐 아니면 이란 단어 하이 슈 하이 슈 를 붙여 드시고 가실 건가요 테이크아웃을 하실 건가요 라는 표현은 닌 쨈 쩔 리 쯈 하이 슈 다이조 닌 쨈 쨈 쩔 리 쯈 하이 슈 다이조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닌 쨈 쩔 리 쯈 하이 슈 다이조 닌 쨈 닌 쨈 쯈 하이 슈 다이조 사이즈 라는 단어는 쯈 쯈 쯈 쯈 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무슨 션머 션머 를 붙여 어떤 사이즈는 션머 쯈 쯈 쯈 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컵이라는 단어 베이즈 베이즈를 붙여 어떤 사이즈의 컵은 션머 쯈 쯈더 베이즈 션머 쯈더 베이즈 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원하다 라는 단어 여 여 를 넣어 컵 사이즈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닌 여 션머 쯈더 베이즈 닌 여 션머 쯈더 베이즈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닌 여 션머 쯈 쯈더 베이즈 닌 여 션머 쯈더 베이즈 마지막으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햄버거라는 단어는 함바오 함바오라고 하고요. 버거 단품이라고 표현할 때는 한계라는 표현 이거 이거를 넣어 이거 함바오 이거 함바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삼천원 이런 표현은 한국돈 한비 한빛 를 넣어 산치엔 한비 산치엔 한비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버거 단품은 삼천원 입니다. 라는 표현은 이거 함바오 산치엔 한비 이거 함바오 산치엔 한비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트라는 단어는 타오찬 타오찬 이라고 하는데요. 버거 세트라는 표현은 함바오 타오찬 함바오 타오찬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천원 이라는 표현 우치엔 한비 우치엔 한비 를 넣어 버거 세트는 오천원 입니다. 라는 표현은 함바오 타오찬 우치엔 한비 함바오 타오찬 우치엔 한비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을 합쳐 버거 다품은 삼천원 이고 버거 세트는 오천원 입니다. 라는 표현은 이거 함바오 산치엔 한비 함바오 타오찬 우치엔 한비 이거 함바오 산치엔 한비 함바오 타오찬 우치엔 한비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고 함바오 산치엔 한비 함바오 타오찬 우치엔 한비 이고 함바오 산치엔 한비 함바오 타오찬 우치엔 한비 어느 라는 단어 나 나와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 종 종을 사용해 어느 종류라고 표현할 때는 나이종 나이종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다 라는 단어 야 야 러 어느 종류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야 나이종 야 나이종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콜라라는 단어 컬러 컬러 사이다 치 쇠 치 쇠 러 콜라 사이다 어느 걸로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컬러 켜 치 쇠 야 나 이 종 컬러 치 쇠 야 나 이 종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컬러 치 쇠 야 나 이 종 컬러 치 쇠 야 나 이 종 준비하다 라는 단어 는 준비 라고 하는데요. 좋다 라는 형용사 하오 하오 는 동사 뒤에 쓰이면 동작의 완료로 나타내서 잘 끝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료로 나타낸 어깨조사 러 러 를 붙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은 준비 하오 러 준비 하오 러 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부르다 라는 단어 하안 하안 부를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조동사 회 회 러 회 한 더 회 한 더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당신들을 부를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워머 회 한 님 은 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을 합쳐 다 되면 불러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준비하오 러 워머 회 한 님은 더 준비하오 러 워머 회 한 님은 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오 러 워머 회 한 님은 더 준비하오 러 워머 회 한 님은 더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을 한번 정리해보면서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쪽으로라는 패턴 어떤 패턴 기억하라 그랬죠? 칭 쩌 뱀 칭 쩌 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더 뭐뭇이 필요합니까? 라는 패턴 어떤 게 있었나요? 하 야 워 워 워 마 하 야 워 워 워 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의문문 형태 어떤 걸 기억하라 그랬죠? 시 A 하이쉬 비 물음표 시 A 하이쉬 비 물음표였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이제 이낙 수 해외 예 ас Es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